I forgot to forest You'll love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해드리는 KBS 한국방송 대구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2.3MHz, AM 558k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올해의 방송지표를 광복 70년, 미래 30년, 100년의 드라마로 정하고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BS 대구 제2라디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임주빈 광고방송 책임자는 시청자 본부장 박희성입니다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KBS 1라디오에서 만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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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